아휴 주누 멋지다. 엄마. 어? 버섯 없어 주누야. 버섯 이제 안 나. 버섯 없어 이제 다. 어 버섯 없어 이제. 응 버섯 없어. 그냥 타 어린이집 차 지금 안 와 주누야. 엄마 어린이집 다 먹지. 아니 앞으로 굴려야지. 어 아이 잘 타네. 엄마 뒤에 있어. 엄마 뒤에 있어. 어디 보고 타. 앞에 보고 타야지. 앞에 봐야지 주누야. 얼른 앞으로. 어? 비눗방울 할 거야? 왜 비눗방울 해? 자전거 탄다며. 자전거 안 타? 내릴 거야? 내려 그럼. 비눗방울 엄마가 이따가. 퐁퐁 넣어줄게. 어린이집 갔다 와서. 엄마는 머리 깎고 왔고. 엄마? 아니 엄마 머리 해서. 오늘은 머리 안 할 거야. 엄마 다이소 갔다 올 거야. 다이소. 응 다이소. 다이소 가서. 엄마 뭐 필요한 거 있어서. 다이소 갔다 올 거야. 알았지? 엄마. 어. 비눗방울 있는데 비눗방울 또 사? 아 비눗방울 또 사고 싶어? 주누야 아빠 포크레인 어딨어? 어? 아빠 포크레인. 일어나 뭐해. 아빠 포크레인 여기 있지. 아빠 포크레인 여기 있지. 주누야 아빠 어디 갔지? 시골에 아빠 할머니 집에 일하러 갔지? 응. 이따가 작은 형님하고 아빠하고 머리 깎으러 미용실 간대. 주누는 머리 깎았지? 와 주누 모자 뒤로 쓰니까 멋지다. 엄마 나 머리 안 깎은데? 주누 깎았지? 주누 깎았잖아. 아니 왜 그래. 신발 더러워지잖아. 내려와. 주누 어린이집 잘 갔다 와요. 네.